그래서 어제 깜짝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깜짝 뉴스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요, 국장님. 원샷을 이만하게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퇴임하신 지 17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국빈 방문으로 온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예방을 했어요. 두문일이죠. 이게 뭐냐면 현직 정상이 해외를 순방하면서 그 나라에 퇴임한 대통령의 자택을 찾는 것은 국제 외교관래상 설레를 찾기 힘든 일이에요. 거의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사저라는 것은 주택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제일 큰 문제는 경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나더라도 경호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비밀리에 만나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자택을 차지하는 것은 방문하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이게 급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느 한 장소에서 같이 이동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고 거기로 간 거잖아요. 집으로 찾아가면 집으로.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파격이 있어요. 일단 중동의 국가장상들은 동선을 미리 공개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간다. 아 그래요? 그건 미리 절대 공개 안 합니다. 여기 굉장히 경호가 철저해서. 그럼 누구 만날 때도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를 미리 공개하지 않아요. 그냥 몰래 가서 만나는데.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전날 보도자료가 우리가 내보내갖고 내일 이명박 대통령 사자를 방문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언론 공개도 철저하게 막아요. 원래는? 네. 그런데 그것도 허용했어요.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측에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언론 보도를 하고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무한마드 대통령 측에다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요러요러한 부분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흔쾌하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지금 용산에서 만난 것도 어제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용산에서요? 아 너무 철저하게 네. 그쪽에서 UAE 측에서 그런 보도나 이런 거를 너무 철저하게 통제해달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보면 별로 그렇게 사진도 많이 안 나왔어요. 하여튼 윤 대통령을 만나는 건 정말 오피셜 그 자체니까 이건 좀 사안이 다르네요. 그게 이제 또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있어서 웬만하면 사진도 공개되고 이럴만 한데 사진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자들 마음껏 불러갖고 마음껏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배려죠. 그러네요. 엄청난 배려죠. 그리고 또 무하마드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자택을 방문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음식을 보냈어요. 여기 한국에 오면서 UAE 왕실 요리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왕실 요리사가 요리를 해갖고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다가 배달을 해 준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두 차례.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저게 그거예요? 이게 저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저께 그저께 이제 저녁으로 보낸 거예요. 아랍발 케이터링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뚜껑이 연 겁니다. 저렇게 해갖고 전통 음식인 거예요? 아, 예, 예. UAE 음식이죠. 저도 저거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맛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이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이렇게 다섯 개를 또 보낸 거예요. 여덟 개를 그 전날 저녁 드시라고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식으로 해갖고 또 저렇게 보낸 거예요.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맛있었어요? 아, 맛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낸 겁니다. 방문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남이 어제 이루어졌죠. 이 얘기는 읽고 가야겠어요. 월드설아님께서 답답한 시국의 감동이래요. 참 정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언론이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제가 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저런 거 할지 모르는데 휴대폰에 그 뭐 무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니까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소리 올려주세요. 여사님하고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남았는데 가족들 얼굴은 좀 내보내기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확 그런 모습들은 뺄 거죠. 진짜 좋아서 보러 온 거예요. 진짜 좋아서 보러 온 거예요.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하리마호님 친구니까 마음이 있어야 음식을 보내는데 이게 절친이시라는 것을 안선호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저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저렇게 현관 문 앞에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미리 준비해서 내 친구 무하마 대통령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딱 적어갖고 아 이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걸고 그래갖고 마저 하고 작업은 국장님이 하셨겠고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업체에서 했는데 저것도 많이 신경이 쓰였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한 1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전기 정성하고 그렇게 만나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대화했는데 제가 이제 좀 옆에서 쫙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역시 두 분이 만나니까 중동 문제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미국 대선이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넓은 대화들이 지금 오고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영어로 대화를 하시나요? 이제 통상 간단한 대화는 영어로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전문적인 대화는 역시 통역이 좀 하죠. 하는데 그래야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 나온 얘기들을 제가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려고 좀 정리한 내용이 보면 이명국 대통령 무하마드한테 이거 뉴스에 많이 났는데 한국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정부와 협조를 잘해서 투자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내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니까 아주 흔쾌히 무하마드가 좋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무하마드가 이명국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제 이명국 대통령이 퇴임을 하신 후에 이 무하마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세제죠. 왕세제에 초청을 받아서 두 번을 이제 유에이를 방문을 이미 하셨어요. 2014년하고 2016년 두 번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옥구를 치르셨죠. 그리고 이제 사면이 되고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무하마드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칼둔이라고 있죠. 칼둔 행정청장인데 이 무하마드의 오른팔입니다. 이 UAE 행정청장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는 장관 같은 급이죠. 이 칼둔 청장을 한국에 보냈어요. 보내갖고 그때 이제 칼둔이 우리 대통령 사제에 왔죠. 와갖고 편지를 줬는데 편지를 무하마드에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조만간 한국을 공식 방문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이렇게 서신을 올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초청 의사를 그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려고 그랬죠. 무하마드가 작년 한 말쯤에 오려고 그렇게 계획이 다 잡혀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아 맞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방문이 무산이 됐던 거죠. 무산이 돼갖고 그때 이제 초청 와서 이제 직접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함께 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택에 가서 그렇게 이제 초청의 의사를 밝힌 거죠. 다시 생각해봐도 윤 대통령이 진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임 정부에서 정말로 이게 깁틀을 다 잘 닦아놓고 또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영으로 만들고 국가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으로 만들고 자기가 혼자서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계속 역할을 주십사 하는데 그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계속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엊그저께 어제인가 어제인가 세계일본가 어디서 이제 사설에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무하마드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를 보면 이게 지금까지도 자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을 굉장히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정직 대통령을 지우려고만 한다.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지우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지워야죠. 그건 그냥 기억에서 지워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하마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뭐냐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제 들어갈 때 사진입니다. 들어갈 때 사진인데 양옆에 보면 군인들이 쫙 서 있잖아요. 저 군인들이 누구냐면 어느 부대 군인들이냐면 아크부대 군인입니다. 어쩐지 옷 색깔이 아크부대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하마드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산을 들어갔는데 아크부대 대원들이 양쪽으로 100명씩 쫙 도열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UA 국민들도 아크부대원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 한국과 UA의 형제국의 우위를 생각한다. 그거는 진짜 의미가 크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중동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이잖아요. 정치에 입문하시기 이전부터도 그러면 그 관계가 좀 각별하게 된 게 혹시 현대 시절에 인연이 있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이제 무하마드 대통령이 1961년생이에요. 아 그럼 그건 시기적으로 말해야 돼. 그러니까 70년대 현대에서 중동 진출할 때는 애였죠. 2년이 시작된 게 2009년 11월 달이에요. 2009년이면 대통령이 된 이유네요. 대신 후에죠. 심지어 정치에 시작하신 지도 한참 된 그때까지 몰랐죠. 몰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UA가 이제 원전 그때 원전을 이제 만들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수주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UA 측에서 UA 원전은 프랑스한테 주기로 했다. 결정했으니까 한국은 이제 그만둬라.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 정부가 그래갖고 그 통보를 받은 때가 2009년 11월 달이에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분의 인연은. 그러면 입찰을 넣었다가 잘린 상황이 잘린 상황에서 잘린 상황에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UA가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UA 같은 산유국이 원전을 건설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럴까요. 이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가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기름을 대야 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 가격에 원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기름이 원없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원전을 만든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UA의 원전을 건설한 데는 그때 무하마드 왕세제였죠. 왕세제 역할이 컸어요. UA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지만 당시에 무하마드 왕세제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국방에 대한 권한. 국방에 대한 권한과 이 원전 경제 부분 이런 부분의 권한은 무하마드 왕세제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무하마드는 뭐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주를 생각한다. 진주. 진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에 아랍 UAE에서 석유가 안 날 때 그때 UAE가 진주를 그 그 앞바다에 진주가 많았대요. 그래갖고 진주를 막 해서 그걸 팔아갖고 상당히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에서 어제 무하마드 대통령이 한 얘기 일본에서 가짜 진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진짜 진주하고 흡사해갖고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UAE에서 생산되는 진주를 안 사고 일본산 진주를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주값이 폭락을 하면서 UAE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석유가 개발되면서 다시 지금이 됐는데 석유도 진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본인은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지금 주력산업이 언제 망할 수 지금은 석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석유가 고갈된다든지 아니면 대체 에너지가 발견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소명이다. 지도자의 덕목이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하메드가 UAE의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그거 이외에 그거 이외에 또 군사 안보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사실 뭐 핵무기 쪽인가요? 아니 핵무기라기보다는 이 UA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동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중동의 정세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이란하고도 대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당시 무하마드가 왕세제로서 그 UAE의 이제 군사 부분은 자기가 총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떤 안보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 안보 부분에서도 원전이 있고 없고가 국가 안보에서도 굉장히 큰 위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적 상징성도 확보하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전 건설을 UAE가 이제 딱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입찰하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한 경쟁 끝에 2009년 9월 달에 프랑스하고 그때 입찰에 참석했던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일본 미국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세 개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한국이 거기에 완전 그전에 한 번도 수출해보지 못했잖아요. 이게 첫 수출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에 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미국 한 팀 그리고 한국 3파전을 벌인 거죠. 3파전을 벌이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이거를 유치하려고 그냥 UAE를 엄청 다녀옵니다. 엄청 다녀왔고 결국은 이제 UAE에서 원전 사업을 프랑스로 낙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11월 달에 한국에 이제 그 사실을 통보한 거죠. 프랑스로 우리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내용을 가서 보고 드렸잖아요. 떨어졌습니다. 저쪽으로 했답니다.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거의 책임자가 무함하대요. 전화 연결해봐.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전화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무함하대 입장에서는 뭐 전화 받고 시켰어요. 무슨 얘기했지 뻔한데 할 얘기는 뻔한데 우리는 벌써 프랑스 하기로 했는데 프랑스 하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자꾸 피해요. 지금 자리에 없고 이따가 몇 시에 또 다시 전화하라 그래. 비서실에서 그때 또 전화하면 또 어디 가셨다. 바쁜 일이 생겨서 가셨다. 그래갖고 이게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까지 약속을 미루고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잠 안 자고 청와대에서 기다리다가 3시에 또 다시 전화 놓고 그러면 또 미루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닷새 동안 이랬어요. 5일 동안. 그러니까 참모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강요들 장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뜯어 말리기 시작한 거죠. 뭐 이게 그 모하메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전화 몇 번 피하면 아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체념하겠지. 계속 전화를 거니까 대통령이 이거 이미 저쪽으로 다 완전히 확정이 되고 우리 체면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제 전화 좀 그만 좀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말린 거예요. 말렸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봐 이게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나라가 프랑스나 일본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들인데 우리 같은 후발국이 체면 차리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발국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다면 내가 전화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내 체면이 좀 구겨진다고 하더라도 체면은 손해보면 안 넣은 거군요. 그러면서 설사 유예에서 통화가 성사되면 프랑스한테 원전은 주더라도 나중에 돈 많은 나라인데 우리가 같이 또 협력할 빚을 만들어놓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닷새 간 전화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하마드도 도망다니다 도망다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정말 끈질기게 전화를 하시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첫 통화가 그래서 닷새 만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무하마드가 좀 더 피했으면 이게 엿새 이래 또 할 수도 있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첫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통화가 이루어지면 원래 원전 문제보다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원전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딱 통화해서 원전 얘기는 거의 안 하고 한국은 남북이 분단된 국가다. 그래갖고 우리는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나라하고 좋은 안보 협력관계를 맺고 싶다. 원전 얘기를 안 했네요. 처음에. 원전 얘기하면 조금밖에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UAE가 원전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 부분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산유국인데 안보 부분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로 낙찰을 한 것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와갖고 수차례 UAE를 방구하면서 방위산업과 군사협력을 하겠다고 프랑스 나팔전투기를 수출하고 이러면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은 안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이 부분부터 이제 속내를 팍 지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란하고 친해요. 이란하고 관계가 그렇죠. 그러면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적대적인 관계인데 프랑스하고 안보 협력을 하는데 프랑스가 이란하고도 친하다. 그러니까 찝찝한 거예요. 프랑스로 하면서도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이 부분을 파고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뭐냐면 UAE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게는 살 수가 있어요. 최참단 무기는 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UAE 군인들이 그 무기를 운용할 능력이 그렇죠. 그건 또 별개죠. 그게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허첨도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니네 나라 가서 우리나라의 군사기술을 훈련시켜주겠다. 훈련시켜주겠다. 우리 군인들이 조교로 가서 니네 UAE 군인들 훈련시켜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큰덩하게 전화를 받던 무하마드가 솔깃한 거죠. 그러네요. 솔깃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준비를 지켜요. 사절단을. 거기에 국방부 그다음에 원전팀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를 구성을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닷새 후에 다시 통화가 연결돼요. 그때 무하마드가 그럼 사절단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때 가서 사절단 꾸리고 이럴 텐데 닷새간에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다 준비되어. 바로 그냥 보내버린 거죠. 바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런 제안들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통화 이명박 대통령과 무하마드 대통령과 통화하고 그런데 무하마드 입장에서도 전화해서 헛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쫓깨처럼 집어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호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원전을 우리가 받아오게 된 거죠. 이때 무하마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로 완전히 결정된 원전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통화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이 원전이 갔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굉장히 감동을 한 게 보통 아랍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알라의 뜻이라고 그래요. 아 알라의 뜻이라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를 한 거네요 여성들을. 배려를 한 거죠. 신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찐친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무하마드가 또 우리한테 선물을 막 줘요. 이게 뭐냐면 유에이 같은 중동국가가 70년대 이전까지는 기술이 없으니까 자국의 유전을 개발할 때 외국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개발권을 걔들한테 주고 개발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70년대부터 이제 자국에서 개발할 기술을 딱 갖게 된 다음부터는 자국 내에 유전 개발하는 데는 외국자분은 절대로 못 깨어들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이때까지 예진 관행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하마드가 한국한테 이명박 대통령한테 유전 개발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몇십 년 사이에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그렇죠. 70년대 이후에 중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거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석유공사하고 GX 칼텍스가 들어가서 할리바 유전 등 유전 시출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지금 계속 잭팟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도 개발하고 저기서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도 산유국인 겁니다. 게다가 이란 리스크 해수 호르무즈 해업이 막혀도 문제없어. 저건 진짜 큰 부분이네요. 그리고 국제유가가 뛰어도 저걸로 우리가 충당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그때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제유가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배럴당 140달러까지 먹여서 그런 상황인데 무하마드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다가 UAE 원유에 비축기지를 만들겠다. 비축기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아시아 지역에다가 판매를 하는 비축기지를 만들겠다. 아까도 윤 대통령 만난 이후에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비축기지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대신에 한국에 비축기지를 만들면 한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거는 빼다 써라. 그건 써라. 1차적인 그 유류에 대한 사용권은 한국에 있다. 그래갖고 비축기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요. 지금 있어요. 이런 선물을 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임 후에도 뭐 두 차례나 초대를 해갖고 쏠 때 확실하게 쏘는 스타일이군요. 진짜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두 분 계신 거 보면 정말 서로에 대한 그 우애가 그냥 돈 많은 동생이네요. 돈도 뭐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면 뭐 천조가 있다는 말까지 있는데 몇백조는 지금 작게 평가된 거다. 천조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 이게 친척 동생인가 그렇대요. 만수르도 뒤에가 아예 나이 아니잖아요. 친척 동생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만수르가 엄청 부자인 줄 아는데 이 무아메드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만수르가요? 만수르 재산이. 10배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역시 진짜 부자는 날려지지 않는다 하더니 이야 이런 정도면 그 재산 규모를 카운팅을 하는 게 의미가 그렇게 없겠어요. 와 그렇네요. 진짜 그러면 왜 아크부대 파병이 될 때 있잖아요. 그 유해기에서 전쟁이 날 경우에 이게 자동 파병되는 인계 철선 역할을 하는 부대다. 이게 왜 이렇게 비판이 있어요? 그거 이거 이제 이병박 대통령 원전 수치를 비난하려고 작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해기의 전쟁이 터지면 우리나라가 자동으로 부대에 아크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파병이 된다. 파병이 된다. 개소리죠. 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사실 진보당에서 이상 나왔었어요. 진보당에서요? 정의당인가 정의당에서 계속 했는데 헛소리였는데 이게 정설화가 돼버린 게 언제부터냐면 김태영 국방장관이라고 이명박 정부 초대 아니 그 한 며칠 진짜 완전 짧게 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인가 김태영 국방장관이 몇 달 했죠? 몇 달 몇 달이요? 몇 달 했는데 2018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유해기 그때 사절당 갈 때 자기가 갔는데 그때 이제 그런 협약을 비밀협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요. 김태영의 주장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태영의 주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해의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이 자동 개입되는 비밀협정을 자신의 책임화에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비밀협정을 일개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말이 됩니까? 그렇네요. 말이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정말 왜 밀떡이라고 해서 웬만큼 군사 안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게 전쟁이 난 나라에 군대를 자동 파병하는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협정이 그 국가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군요.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비준 없이 이런 자동 파병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협정 자체가 무효란 얘기예요. 그래서 애초에 파병 자체가 웬만해서는 다 비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크부대 파병한 것도 그게 그때 국회에서 좀 진통을 걷었지만 비준을 받고 파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동 개입 협정을 국회 비준 없이 그냥 비밀적으로 맺는다? 그렇네요. 그건 협정 자체가 말이 안 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태형이 유에이를 속였다는 거예요. 효력도 전혀 없는 가짜 협정을 비밀리의 자기가 유에이하고 맺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유에이의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밀덕들도 아는 그 사실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도 안 받고 그런 협정을 맺으면 이게 효력이 발휘한다고 하는 거를 걔들이 발휘할 수 없다는 걸 걔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속았다. 그리고 또 설사 속였다고 하면 이렇게 김태형이 사기를 쳤으면 유에이 무하마드 대통령이 지금도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렇게 집에 찾아고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애초에 거기서 신뢰가 깨질 텐데 네. 그런데 이게 정설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 내용을 몇 번 읽어봤는데 김태형의 인터뷰 내용이 되게 두루뭉실해요. 기자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답변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대략 긍정을 하는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 이 사람 초대 국방장관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카순청에 가질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가요? 네.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형을 잘랐기 때문에 잘라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장관 경실이야 아주 그냥 좀 심하게 잘랐어요? 심하게 잘랐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이게 언제 잘렸냐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그때 잘렸어요. 연평도 포격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국방장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야 우리 영토가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국방장관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대정부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펄쩍 뛰면서 말이 되냐고 당장 양해구하고 바로 튀어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식이 이게 좀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거기다가 또 회의도 중에 어떤 얘기가 터지냐면 회의를 막 진행하는데 앞에 회의실에 텔레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막에 이명박 대통령 확전자제 지시 이 자막이 띡 뜨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깜짝 놀라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 무슨 지금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마당에 무슨 확전자제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어떻게 나간 거냐. 그러니까 여자 대변인이 그때 있었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하는데 찔찔찔찔 울면서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듣고 그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군 관계자 그때 군 군인 하나가 창화다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있었어요. 대변인이 여자 대변인이 기자들이 싹 무슨 얘기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밖에 있다가 살짝 들어와서 자기하고 가까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 아저씨가 지가 생각하는 내용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대통령 의의 중인 것처럼 그게 확전자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때까지도 우리 군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작품을 거치면서 이렇게 써봐 있었던 거예요. 맞네요. 본토가 공격당해도 확전자제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군의 철칙처럼 10년 동안 지켜지다 보니까 지 생각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칠칠차고 이 사람이 시켜서 얘기하는 것 들은 것밖에 없다. 그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영국 대통령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거 정말 우리 군이 완전히 썩었구나. 80년 동안. 그래갖고 그다음에 합참본부로 간 거예요. 합참본부로 갔는데 합참본부에 가니까 전투기가 떴다 그래요. 그래갖고 서해안의 전투기 그래갖고 임영국 대통령이 그거 전투기 원점 타격시키라고 북한 영토를 원점 타격시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교전수칙이나 뭐 이거에 대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등 미국의 무슨 한미군사 입장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개소리하시지 말고 때리라고 임영국 대통령이 폭발을 하니까 그다음에 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전투기에 폭탄이 안 실렸습니다. 왜 띄운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군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투기에 폭탄이 안 실렸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나중에 김태형을 만났는데 우리가 연평도에서 대응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88을 쌌다는 거예요. 80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북한에서 200발을 쐈는데 니들은 왜 80발밖에 안 싸? 200발을 쌌으면 1000발, 10000발을 쌓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김태형이 뭐라 그러냐면 200발을 쌌다는 거는 그냥 추정수치고 실제로 연평도에 떨어진 폭탄수를 세어보니까 80발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맞은 게 80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전수칙에 따라서 우리도 80발만 쌌다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펄쩍 뛸 일이죠. 교전수칙이라는 거 참 답답하네요.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이 난리를 친 거예요. 북한을 치라고. 그러면서 그게 미국에서 뜯어말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 회고록에 나와요. 그 내용을 적으네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대응 계획이 폭격기와 폭격을 포함하는 등 비대칭적으로 공격적이었다. 미국은 이런 조치의가 사태를 위험할 정도로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리턴 국분장관이 한국 정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며칠 동안 이명박 대통령 등과 전화통화를 했고 그 결과 한국군이 북한 진위를 폭격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정부라고 나왔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전수칙도 이의를 계기로 해서 싹 이 군이 완전히 좌파정판 10년 동안 썩어버려 교전수칙도 싹 바꾸고 그리고 김태형도 바로 그다음 달 잘라버려요. 김태형 국방장관도 그래서 이제 억하 심정을 그러니까 이제 억하 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때가 제가 완전 말년 병장일 때예요. 저희 해병대 수색 때에도 연평도에 파견을 나가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과 제 후임들도 여기서 다쳤어요. 두개 올라가서 이제 노상방역 소변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그러니까 막 퓨우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죠. 당연히 갑자기 확 무너지더니 애들이 다 쏟아지더랍니다. 저기 문 피디는 해병대 그런데 저희가 일반 해병대에 저희는 이제 수색되고 보병부대 중에서 걔네들이 전투수영을 저희가 가르치거든요. 저희가 가르쳤던 애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사망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부소대장이 그때 현장에서 CPR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병원 가봤으니까 이미 여기를 그냥 파편이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매년 매년 이제 천안함 주기 때는 대전의 충원을 찾거든요. 사무실에서 대통령이 모시고 그래갖고 연평의정구 묘역도 저희가 참배를 하는데 아 그럼 그분들 중에 한 분이겠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망자니까 그때 많지는 않잖아요. 몇 사람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해병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군생활하는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으니까 천안함 때문에 이제 대국민 다 마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도 군인의 입장에서 봤고 그래서 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아유 그렇습니다. 정말 진짜 돌아보면 결국 그 교전수칙을 그때 뜯어모친 것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하신 거고 그렇죠.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교전수칙을 보면 북한이 우리 영토 북한 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해도 그리고 막 해도 우리가 대응을 못해요. 걔들이 한 발을 쏘면 우리는 한 발밖에 못 쏴요. 걔들 쏘면 몇 발 쏘는지를 세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쏴야 돼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교전수칙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지휘 간의 판단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후 보고하라. 윤 대통령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쟤들이 와서 세 발을 쐈는데 우리가 다섯 발을 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은 파면 돼요. 와 교전수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으니까 군인들이 그렇게 타성해졌는 것도 타성해졌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치가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그렇게 바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이슈화장창도 준비해 주시고 덕분에 저희는 몰랐던 부분과 그리고 자칫 가려질 뻔했던 전 대통령의 많은 정말 나라를 위한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정립을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명박 정신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우파의 소중한 유산이자 자산으로서 이렇게 좀 정립을 시키는데 지금 계속 목표로 잡고 가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한 걸음 또 성큼 내딛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는 다음 주가 아마 보니까 이게 현충일이어가지고 다음 주는 다다음주에 뵈겠네요. 못 뵈고 다다음주에 뵈겠네요. 한 주 또 잘 쉬시고요. 다다음주에 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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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뵈겠습니다.